여러분, 저희는 오늘 우리 대한민국 중심 대전에 모였습니다. 대전은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오는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도시입니다. 6.25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실상 임시도시로 역할을 했습니다. 북한군이 가장 빼앗고 싶은 도시가 대전이었고,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가장 지켜야 하는 도시가 대전이었습니다. 바로 이곳 대전에서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두 모였습니다. 대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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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생일을 외쳐주시지 말고요. 앞으로 외칠 게 많습니다.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왔느냐. 저희는 대한민국의 민생과 대한민국의 경제와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로 구해서봤습니다. 왜냐, 여러분 화면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들은 문재인 선거법, 문재인 공수처법을 마음대로 패스트트랙에 올렸습니다. 문재인 선거법이 뭐냐. 한마디로 선거하면 더불어민주당과 그들의 2중대, 3중대 정당이 안정적 과반을 확보하는 선거입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의회가 한 클릭 더 좌로 좌로 가서 이제 좌파 장기 집권의 시대를 여는 것이 바로 문재인 선거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수처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이 검찰청, 문재인 마음대로 하는 검찰청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그것을 패스트트랙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좌파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저희는 이제 오로지 세 가지 단어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두 번째, IMF 이후 19년 만에 최악이다. 세 번째,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저로 남습니다. 아우,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그거 무슨 말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민생 5대 대란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14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5대 대란, 첫째, 일자리 대란, 둘째, 세금 대란, 셋째, 에너지 대란, 넷째, 물 부족 대란, 다섯째, 안보 대란입니다. 여러분, 이 정부 일자리 많이 만든다 그랬죠? 일자리 상황판 만든다 그랬죠?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 4월, 대한민국의 실업자는 124만 명, IMF 이후 19년 만에 최악의 실업자 수입니다. 그래놓고 일자리 만들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 대한민국 경제는 나아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일자리 업무 지시의 1호라고 하더니, 업무 파괴 1호! 대한민국 일자리를 없애버린 이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경제 정책에 경고합시다! 이게 다 소득주도 성장, 바로 그거 하나 때문입니다. 기승전, 소득주도 성장만 외치는 문재인 정부,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뭐라고 하느냐? 제가 세금 대란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일자리는 하나도 없어지는데, 계속해서 세금을 쓰겠다고 합니다. 세금 더 걷고, 세금 더 쓰겠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주 이야기입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라는 데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확장점 잡기 재정 정책을 써야겠다! 여러분, 지금 그거 할 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가 부채가 1,700조입니다. 지금은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해야 될 때가 아닙니다. 그거 다 누구 돈입니까, 여러분? 우리 돈입니다, 우리 돈! 우리 돈을 호주머니 돈 쓰듯이 쓰면서 세금 또 쓰겠다고 합니다. 이 세금대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세금을 자리나 썼으면 좋겠습니다. 2년 동안 일자리에 80조 썼습니다. 80조. 그런데 19년 만에 최악입니다. 여러분, 엊그저께 버스대란 보셨죠? 52시간, 주 52시간 억지로 해서 발생한 버스대란, 그거 막기 위해서 또 얼마 쓰는 줄 아십니까? 세금 1조 원 이상 또 씁니다, 여러분. 이 세금, 마음대로 쓰는 이 정부 심판합시다, 여러분! 여러분, 세 번째는 에너지 대란입니다. 이 정부 들어서 뭐 한다고 했습니까? 탈원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지난달에 한전이 6천억 적자 났습니다, 이제. 한전이 적자로 빠졌습니다. 왜 그러느냐? 탈원전한다고 보니까 미세먼지가 또 막 오니까요. 석탄으로 전기를 못 만드는 거예요. 석탄하면 미세먼지 있잖아요. 그런데 원전은 못 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비싼 LNG 사다가 전기 만듭니다. 여러분, 한전이 적자로 가서 이제 여름에 우리 전기 올해도 무척 덥답니다. 벌써 더우시죠? 그런데 여름에 진짜 제대로 전기 공급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엊그저께 고성에 산불 난 거 한전 개폐이기 때문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건 또 왜 그렇겠습니까? 한전이 적자라니까 그런 거 제대로 안 보는 거 아닙니까? 이거 궁극적으로 우리 전기로 또 오르자는 이야기 안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탈원전 고집하는 이 정부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뿐만 아닙니다. 제가 물부족이라고 했습니다. 이곳 충청에는 공주부 있습니다. 세종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물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저수지 물 안 나와, 농업용수 안 돼, 농사 짓는 분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농민한테 배상하라는 결정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보호 해체하겠다고 합니다. 경제성도 있고 효과도 있다는데도 보호 해체한다고 합니다. 왜? 이 정부의 기승전 척폐청산 때문입니다. 전임 정권 하는 거 모두 부정하면서 보호 해체해서 대한민국의 물부족 가져오는 이 정권 심판합시다, 여러분! 여러분, 다섯째는 안보 대란입니다. 여러분, 평화를 외쳤습니다. 평화가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뭡니까, 여러분? 미사일 두 방 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대한민국 국방부 아직도 분석 중이라고 합니다. 발사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쏜 러시아 악재 이스칸다르급 미사일은 사거리도 고무줄 사거리로 고도도 저도로 높고 낮게 나르기 때문에 사드로도 막을 수 없고 패트리어트 미사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막을 수 없는 미사일을 쐈는데도 이 정부는 신량만 갖다 주겠다고 합니다. 이거 제대로 된 정권입니까,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2년간 가짜 평화 끝에 안보 무장해제에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던 일반적인 한미 군사훈련 하나도 못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지켜왔던 지입이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서해안에서 폭역훈련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안보 무장해제에서 우리는 더 강한 안보가 필요합니다. 더 강한 안보를 위해서 문재인 정권 실패합시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5대 대란 속에 있음에도 문재인 정권은 이제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자유한국당을 위해서 한마디로 도넘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황교안 당대표 체제로 새롭게 하나하나 차곡차곡 자리잡고 국민의 마음에 하나하나 파고드니까 이제 자유한국당은 구구다, 막말이다 이러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막말하는 정당이 누굽니까, 여러분? 민주당 아닙니까? 여러분, 구구 막말 프레임으로 자유한국당을 이렇게 비판하는 이유 딱 하나입니다. 뭐냐?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프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들고 일어나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우리 심판합시다! 여러분, 저들이 제일 아파하는 말 좌파 독재입니다. 좌파를 좌파라고 하는데 화를 냅니다. 좌파를 좌파라고 하는데 갑자기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우파입니까? 아니죠! 왜 좌파냐? 소득주도 성장, 현금 살포성, 복지 정책 그리고 공무원 막아 뽑는 것 이 모든 것이 좌파 정부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알레르기 반응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국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좌파 정부로는 대한민국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좌파 정부, 게다가 이제는 독재의 길까지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독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신독재는 뭐냐? 위기에 카리스마로 정권을 잡은 다음 두 번째 뭐 하느냐? 적만 찾아가다 하니다가 세 번째, 사법부, 언론, 검찰 다 장악한 다음에 마지막 선거법을 고치는 것입니다. 이 정부의 길이 바로 신독재의 길입니다. 여러분, 좌파 독재로는 대한민국의 민생, 경제, 안보 모두 챙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외쳐보는 겁니다. 좌파 독재를 타도하자! 독재의 타도라고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좌파 독재로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릴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꿈을 꿀 권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는 꿈을 꿀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도 꿈을 꿀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동생들도 꿈을 꿀 권리가 있습니다. 좌파 독재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침묵하는 자의 영혼은 침식당한다. 우리가 침묵하면 우리의 영혼도 뺏기고 우리의 자유도 뺏깁니다. 이제 외쳐야 됩니다. 동생 타도, 헌법수, 같이 외쳐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함께해 주실 거죠? 자유한국당이 여러분과 함께, 이곳 대전, 충남, 충북, 호남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이제 외쳐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꿈을 지켜나갑시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원! 나경원! 나경원!